솔라나와 이더리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이 알트코인 중에서 펀더멘탈에서는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코인이 각자마다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펀더멘탈 지표들이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프토 투어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현재 알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시험 영상에서도 알트코인의 어떤 대세 상승장 흐름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자본 자체는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과 대응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스터디와 그리고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시차를 두고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딱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전해드리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시장의 상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장의 상황 보시면은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되는 동안에도 좀 요지부동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3을 터치를 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불리는 75에 겨우 12 정도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 3월에도 요 구간들에서 75를 넘기고 나서 조정을 받았던 국면들이 있었는데 현재 그 구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난 3월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시장의 분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처럼 반짝 75를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오게 될 거다 이렇게 꼭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알트코인이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이 왔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그냥 이대로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등락들이 이 사이에 나타납니다 상승을 하면서도 3, 40% 많게는 50%까지도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알트코인에서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중을 따져가지고 메인 포트폴리오 즉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메인 알트코인들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다고 했을 때는 매도할 수 있는 양들을 조금 적게 조정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시가총액 100이나 200위권 바깥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투자하셨다고 했을 때는 일정 부분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실현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코인들이 우우죽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아무거나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은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의 정점을 두 번을 찍었는데 4월달과 11월달 이렇게 두 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살펴보면 어땠을까요? 비슷하게 첫 번째 대세장에서는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 흐름은 따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작 시점에서 시작 자체는 라이트코인들이 다 비슷하게 펌핑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두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보면 2021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비트코인처럼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더 반등을 했는데 비트코인보다 더 이상으로 높은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즉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순환장세로 인해서 우죽순 펌핑이 일어나서 뭔가 막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욕심을 느낄 때가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시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떤 코인이 이 알트코인이 이미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 코인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하는 요구구관들에서 담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다라는 또 다른 시그널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여드렸고 오늘 장표에서는 소개 드리지 않았지만 시황에서 종종 보여드리는 장표 중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방어를 잘하면서 오히려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는 시그널로 보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알트코인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 시점 어느 순간 즉 1월이나 2월 정도가 됐을 때는 완연하게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 시즌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의 또 다른 증거로써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더리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도 지금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장의 관심이 이더리움으로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 움직인다 즉 알트코인의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데 늘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서 제가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단연코 펀더멘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 중에서 대세 상승장 흐름에서 같이 출발했지만 결국은 종착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은 끝까지 가지만 그러지 않은 코인들은 어느 순간 내려앉아가지고 안 좋은 움직임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심에는 펀더멘탈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점 즉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펀더멘탈보다도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바로 내러티브와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도리움이 뭔가 추세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미결제 약정이 크게 늘어나는 걸 통해서 봤을 때 투심이 살아나면서 뭔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내러티브입니다 즉 지금까지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알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건데 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동안의 펀더멘탈 변화들 즉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이 알트코인 중에서 펀더멘탈에서는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펀더멘탈이 좋은 두 개 코인인데 그 중에서 두 개 코인이 각자마다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펀더멘탈 지표들이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를 더 많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지표에서는 솔라나가 더 높게 나온다면 자본이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서는 이더리움이 더 높게 나오는 이런 식의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둘이 굉장히 좀 박등의 승부를 벌여왔던 하나의 펀더멘탈 지표가 있는데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11월에 들어서면서 이게 거의 역전 정도가 아니라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두 배 가까운 거래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의 흐름들이 솔라나에게로 더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최근 7일 연속으로 수수료 수익에서도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갖다 추월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블록체인인데도 엄청난 거래량에 힘입어서 수수료 수익에서 솔라나가 추월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많은 시설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솔라나가 앞서고 있고 결국 이 흐름들이 이더리움으로 확 치우쳐져 갔다가 향후에는 다시 솔라나로 넘어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솔라나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더리움의 어떤 추세를 가지고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더리움의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만약 이더리움이 먼저 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더리움에 뒤늦게 올라타기보다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선택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아직까지 덜 오른 코인들 저평가된 코인들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메인넷 전반으로 흐름을 좀 한번 확정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레이어1 메인넷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펀더멘털이 높은 것은 어떤 것일까를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일 활성 주소라든지 1일 트랜잭션 같은 사용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솔라나와 니어 프로토콜, 트론, 앱토스, 수위, 베이스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트랜잭션에서도 솔라나와 베이스, 트론, 수위, 니어 프로토콜, 앱토스 약간의 서로 순서만 바뀌었지 어떤 메인넷을 가장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6개가 그 사이에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L 순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TVL은 이더리움이 압도적입니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에서 이더리움 다음에 솔라나와 트론, 베이스, 아비트롬, 수위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아까 언급드렸던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낀 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솔라나, 이더리움, 베이스, 아비트롬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메인넷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본이 많이 예치된 메인넷이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메인넷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스와 앱토스 수위가 전체적인 펀더멘탈에서 높은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부터 생태계를 더 강하게 확장을 하고 있고 수위와 앱토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생태계 확장이 상대적으로는 좀 초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가시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시면서 생태계에 파생되고 있는 굉장히 성장성 높은 알트코인들도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셜 투자클럽이나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정말 다양한 코인들의 특성들과 그리고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심을 잡고 가야 될 프로젝트는 어떤 본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